어패류 드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필리핀 보건부 장관 두캐는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조개류는 현재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해서 조개류의 소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그러나 두캐는 생선, 오징어, 새우와 게 같은 다른 해산물은 먹어도 안전하다며 다만 신선한 상태로 잘 씻어서 내장 등을 잘 제거한 후에 요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. 적주에 중독된 조개류를 섭취했을 때는 안면마비, 어지럼증, 구토증세, 호흡곤란, 복부경련, 몸의 힘 빠짐 또는 팔다리 마비 증상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당분간 어패류를 섭취를 삼가하시거나 안전하게 요리해서 드셔야겠습니다.